미 전역의 시위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. LAC가 일부 진료소들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. 에리카세티 LAC장은 현재 각 지역의 코로나19 진료소들에서 일하는 방역 의료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일부 진료소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가장 큰 수용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다저스타디움의 진료센터는 예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LAC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유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.